7. 악연 8. 악연 9. 악연 9. 악연 그래 너희들 주인을 잘못 만나 고생들이 많구나 이게 다 전생의 인연이니 누구라 그걸 타닥했느냐 나무관세 보살. 저희들은 괜찮으라우 대감마님이 큰 걱정이지라우. 그들은 손을 맞잡은 채 구들로 들어와 대좌하고 앉았다. 동갑나이. 그들은 처음 인사를 나누자부터 속이 통했다. 그래 그때부터 만나면 학문과 화두를 동원한 흥구질이었다. 그런데 막상 이렇게 떠있는 땅에서 만나니 그게 잘 안되었다. 만수방이 들어와서 화루의 수치를 더 넣고 잉글을 헤쳐놓고는 나갔다. 서로 헤어지고 만나면 뜻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함께 살고 함께 죽자고 껴안을 틈도 없다는 말이 맞지요? 초희가 비로소 문상의 말을 했다. 그는 추사가 평소 예한이시를 얼마나 아꼈는가를 잘 알고 있었던 까닭에 그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다. 고맙소이다. 사내의 마음이 옹졸에서 되겠느냐고 다독거리는데도 마음같이 안되니 안타깝습니다. 왜 안그러겠소? 그러기에 속시의 연이라 하지 않았소?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아픔도 슬픔도 없는 곳에 먼저 갔으니 평소 닦은 선업의 덕분 아니겠소? 나도 그렇게 생각하려 하는데 자신이 마치 끈 끈긴 연신세 같으니 걷잡을 수가 없구려. 차나 한잔하십시다. 이것이 상한 마음을 다소나마 누그러뜨려 줄게요. 초희는 손수 자기 발항에서 창호주에 정성들여 싸운 연두빛 차봉지를 꺼냈다. 빚을 많이 지오. 허허허 내 생에나 갚으시지. 좋은 벗이다. 주사는 생각했다. 이런 벗을 가진 나는 행복하다. 타고난 인격, 뛰어난 지혜. 그에게는 세속의 일체 매임두에 없다. 좋은 벗을 갖고 좋은 벗과 함께 있다는 것을 바로 도의 전부에 해당한다는 말의 뜻이 가슴으로 알아지는 듯했다. 호련히 황석 걸어 떨어지는 소리를 들으니 하늘이 툭 터져 활짝 개어버렸네. 개인 달 빛나는 바람 속에서 두어잔 작설차를 기울였네. 초희의 글글한 음성이 구들천정을 쩡 울렸다. 그는 어쨌든 이 좁은 방안의 울적한 분위기를 몰아내야 되겠다고 작심한 것이다. 그리고 은은한 차의 향기가 방안에 퍼지면서 그 무거운 공기는 차츰 밀려나기 시작했다. 다경에는 돌자갈밭에서 나는 차가 어뜸이고 모래 흙에서 나는 것이 그 다음 골짜기에서 나는 것이 상이라고 했지요. 이 차는 유배객의 입맛에 맞으라고 두려운 사나이 돌자갈밭에서 딴 것이라오. 선사는 힐껏 추사의 얼굴을 훔쳐보았다. 아니라 다를까 차에 미친 사나이 추사의 얼굴에 화색이 돌아오기 시작하고 있었다. 글쎄요 중죄인의 입맛만 높아서 탈이외다. 그렇지 되어가는구나. 초희는 그에게 아무거라도 많이 짓거려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의 편중된 마음의 고를 돌려놓는 데는 그것밖에 없다는 계산이었다. 소승은 그동안 다두를 하면서 아홉 가지 어려움을 체험했소이다. 추사에 관심어린 동공이 반짝 빛났다. 그늘에서 차를 따말리는 것은 제조가 아니고 맛을 씹고 향기를 맡는 것은 감별이 아닙니다. 노린내 나는 속과 비린내 나는 사발은 사발이 아니고 기름 묻은 속과 감기 있는 숯은 불이 아닙니다. 급히 흐르는 여울과 막힌 장만물은 물이 아니고 밖으로만 있고 안은 날 것으로 구운 것은 구운 것이 아니며 푸르거나 옥색의 티끌은 말이 아니며 제조는 어렵게 해야지 빨래하는 것은 끓여내는 것이 아니지요. 여름에는 적게 겨울에는 많이 마셔야 합니다. 그는 강론을 하며 추사가 다려 따라놓은 차를 들어 찔끔찔끔 마시고 있었다. 차는 딸 때 그 묘함을 다하고 만들 때 정성을 다하며 진실로 좋은 물을 얻어야 하는 것이지요. 바로 그거지요. 차의 몸이 되는 물과 물의 신이 되는 차가 서로 조화를 이루어 차의 신기가 근실하고 더불어 물이 신령스러우면 이것으로 다도에는 다 통하게 되는 것이지요. 천하의 좋은 차를 속된 솜씨로 못 쓰게 만드는 경우가 적지 않으니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함께 마시는 사람이 아니겠소? 다우야말로 다도중의 가장 필수의 요소라 할 것이오. 그들은 따라서는 마시고 마시고는 또 끓였다. 벌써 몇 잔째인지 산을 놓지 않아서 모르지만 초의도 주사도 아직까지 이렇게 여러 잔의 차를 마셔본 기억은 없었다. 어느새 겨울날 찬 초성딸이 띠살창의 아랫도리에 달빛을 보내고 있었다. 가끔 바람이 마당에서 건물을 걷어내 가며 여인의 옷자락 스치는 소리를 내었다. 초의는 말없이 주인의 벼루를 꺼당겨 물을 따르고 천천히 팔을 내져 먹을 갈기 시작했다. 제법 불이. 선과 다가 별개의 둘이 아니고 시와 서가 둘이 아니지요. 이거 내가 오늘 공자 앞에서 문자를 쓰는군. 아니요. 참으로 귀한 인연이요. 착한 벗을 둔 행복이 어떻다는 것을 이참이야 깊이 깨닫고 있소이다. 초의는 먹을 다 간 다음 종이를 피웠다. 그리고 그 위에 써나가기 시작했다. 맺힌 데 없는 활달한 글씨였다. 밝은 달 촛불 삼고 또 벗을 삼아 흰구름 자리하고 또 병풍도 둘러 중래인양 송도인양 시원도 하고 몸도 마음도 밝고 또 맑아 흰구름 밝은 달 손님으로 맞으면 도인이 앉은 자리가 이보다 더 나을 송가. 그들은 밤이 깊는 줄도 모르고 차를 끓이고 글씨를 썼다. 속내 울리는 바람소리마저 아랑곳 하지 않았다. 이튿날 그들의 삼방산 소요에는 집주인 강헌장도 동행했다. 초의는 척보와 반골기질인 이 시골 중넉은이가 마음에 들었던지 자꾸만 동행을 권유했던 것이다. 가자면 못 갈 것도 없었다. 그는 몇 번 권유해 선선히 앞장섰다. 삼방산에는 올라가는 중턱에 굴이 있고 이 굴에는 삼방굴사라는 오랜 절도 있었다. 그 좋다. 그 전망 한 번 그만이다. 이 굴사로 올라가는 오롯길에서 초의는 몇 번이나 바다쪽을 돌아보며 감탄을 맞이 않았다. 서편으로 가직하게 가파도와 마라도가 누워있고 또 바로 눈앞에는 보습불이 같은 두 개의 뾰족한 형제도가 솟아있었다. 물결 히끗거리는 흰바다는 성큼 가슴 위로 올라와 있고 이 바다 가운데로 많이 스름하게 뻗어나가다가 머져있었다. 그 좋다. 이거야 시의 이전의 세겔세. 초의는 주사에게 동의를 구하듯 힐끗거리며 자꾸만 감탄을 연발했다. 강도순 훈장은 자기도 여기가 좋다는 건 느끼겠는데 이들이 이토록 감탄을 하자 오히려 심통이 났다. 그들이 위로 오를수록 낮아간 수평선도 성큼성큼 따라 올라왔다. 그래서 바다는 이제 천길 깊이의 벼랑이 되었다. 소나무 항구루가 허공으로 뻗은 구비를 돌아가자 거기 휑앙 굴이 나타났다. 어두운 굴 천정은 축축하게 물기가 배어있고 그 천장에서 가끔씩 물방울이 떨어져 굴 속을 울렸다.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굴 안쪽에 작은 부처가 모시진 단이 있고 단 주위에 벽쪽으로 돌아앉은 두 여인이 열심히 손을 부비며 빌고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앉아있던 선임이 일어나 의아한 표정으로 그들 앞으로 나왔다. 어서오시지요. 나무관샘보살. 머리에 헌데투승인 늙은 중이 합장을 하고 그들을 맞았다. 산사의 바람이 찬데 수고가 만소이다. 소승은 해남 대흥사 일지암의 초이올스입니다. 초이도 합장을 하고 인사를 했다. 초사와 강원장도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비념을 하던 여인들이 손을 부비는 채 힐끔힐끔 그들 쪽을 보았다. 천년 굴사이군요. 이 정도면 대란이 와도 끄떡 없겠소이다. 초이가 높은 굴 천정을 쳐다보며 말했다. 뚝뚝 물방울이 또 떨어졌다. 올섭지요. 무수한 별란을 잘도 견뎌낸 셈입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이 절엔 산방덕의 전설이 전해 내려오지요. 이 천장에서 떨어지는 물이 산방덕의 눈물이라는 겁니다. 헌데투승이 중의 대답은 각박했다. 시선을 들어보니 바다엔 잔뜩 바람이 들어 있었다. 산방덕이라는 아리따운 여자는 저 바닷가에 살던 고승모옥이라는 부자의 첩이었답니다. 중의 말 중동을 강훈장이 맞고 났었다. 그리고 그들 둘이 어슷껏 꾸며낸 이야기의 대강은 이런 것이었다. 고승모옥이라는 사내는 키도 크고 힘도 쉬었으나 천한 신분으로 태어난 때문에 벼슬은 못하고 살았다. 그러나 타고난 힘과 재주로 부지런히 일을 했기 때문에 많은 재산을 모을 수 있었으며 마침내는 지방의 제도가가 되었다. 더구나 그는 소문난 미인인 산방덕을 첩으로 삼아 부러움을 사고 마침내는 그 호사가 광가에까지 알려졌다. 광가에서는 조사해본 결과 이런 모든 결과가 그의 집트에 연유한 것이며 그 터지는 장수가 날 곳이어서 그대로 두면 무슨 별난이 날지도 모른다고 결론을 내렸다. 광가에서는 그에게 베게 낼 수 없는 과제들을 일부러 지우기 시작했다. 처음 그에게 내려진 과제는 내일 목사가 고승모옥의 집을 방문할 터이니까 그 길을 담배씨로 석자 두께가 되게 깔아놓으라는 것이었다. 그런데 고승모옥은 이 일을 하루 사이에 거뜬히 해내었다. 마침내 그들이 내된 정가의 보금은 그가 역적 모의를 하고 있다는 소문을 퍼뜨린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도잤다는 소문도 퍼뜨렸다. 그의 비상한 능력은 이 지방 사람들에게 이런 허황한 소문을 믿게 하는 충분한 근거가 되었다. 이 소문이 어느쯤 퍼지자 광가에서는 그 소문을 핑계로 고승모옥을 잡아들였다. 그리고 지독한 고문을 시작했다. 광가의 속셈은 빼냈다. 고문으로 그를 죽이고 그의 재산과 미모의 첩 삼방득까지도 차지하겠다는 속셈이었다. 그러나 고승모옥이 거듭되는 고문에 못 이겨 혀를 깨물고 죽자 삼방득은 울며 이 바위산 속으로 들어와버렸다. 그제야 밝혀진 사실이지만 그녀는 고승모옥을 도와 그에게 재산과 능력을 부여하고 어려운 일을 해결해냈던 삼방산의 여신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그 원안의 눈물이 세미되어 이제까지도 이렇듯 굴천장에서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신 이 약수는 물이 아니라 삼방득의 한 맺힌 눈물이고만 이야기의 끝을 초의가 마무리 지었다. 썩을 놈들 헌다는 짓이 예나 이제나 그런 식이었다니까 강훈장이 콧날개를 불룩거리며 성이나 있었다. 그 다 군력이 성한 곳에 부정에 있게 마련입니다. 이게 부단한 우리 민족의 비극이죠. 이제까지 묵묵히 듣고만 있던 주사가 한마디 거들었다. 그 설승동인 오랜만에 참말을 하는구만 독가비 김가들도 새도야 니 못지않게 휘둘렀지 않소? 초의의 말에는 악이 없는 가시가 도처에 있었다. 독가비 김가란 추사 가문인 한다리 김문을 비꼬아서 하는 말이었다. 그들은 한바탕 웃은 다음 넓은 중과 작비라고 길을 돌아서 마침내 삼방산의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한라산이 보이는 북쪽 기슬거로 애돌아서였다. 그런데 삼방산의 꼭대기에는 멍석 두어지른 깔만큼 평평한 너럭바위가 있었다. 발밑 상중턱에 마침 구름 한 자락이 날아와 걸려있었는데 그 때문에 그들은 마치 천상에 오를 듯한 기분이 되었다. 펄쩍 건너뛰면 바로 형제성까지 뛰어질 듯했다. 여기를 풍수지리학상으로 금장지지라 하지요. 그러니까 무덤을 못 쓴다는 말인데 그 산타 한번 김혜키다. 강원장의 말을 받아 초이가 대답하며 좌우경계를 휘둘러보았다. 그의 시야에 청룡 백호가 들어왔다. 원조 중조 근조 주산 조산들이 애워잡혔다. 좋아 김혜키다고 인물이 나도 큰 인물이 날 곳이야. 맞습니다. 여기 산을 쓰면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은 장수가 태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고약한 것은 여기 산만 쓰면 가뭄이 드는 것입니다. 이 금방 사람들은 가뭄이 들면 산방산에 산 쓰시냐 하고 의심부터 합니다. 실제로 어느 해양가는 어떤 가뭄에서 산 옆구리로 굴을 파서 매장을 한 적이 있었지요. 사람들이 찾아내서 보니까 오래전에 묻은 시체가 갓 죽은 것처럼 생생하고 그 시체의 겨드랑이에 날개가 돋았었다지 뭡니까? 그러니까 그 엄죽달싹을 못하게 만들어 놓은 상황이구먼. 소위의 말에 추사가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인 다음 토를 달았다. 어쩌면 이 섬의 상황과 그렇게도 드러났어 날개 돋은 장수는 태어나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백성들이 죽습니다. 장수 하나의 탄생을 위해서 이런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한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그 극복이 어려운 거죠? 이게 바로 중생의 인연입니다. 나무관샘 보살. 그 말 끝에 세 사람은 꼭 같이 한숨을 내쉬었다. 앞을 바라보니까 수평선은 계속 쫓아와 이마 위에 가지각에 올라가 있었다. 그 하늘과 바다가 맞닿은 지점이 회색을 아무렇게나 뭉개어버린 것처럼 흐릿하게 어우러져 있었다. 발밑을 굽어보았다. 거기에는 아까부터 걸린 구름이 꼼짝 못하고 산의 목에 태를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원망으로서 원망을 갚으면 마침내 원망은 지워지지 않느니 오직 참음으로서만 원망은 잔하니 이 법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법. 초희가 법규경 속의 일절을 소리내어 내었다. 나들어 들으라는 소리인 듯 한데 수사가 발 아래 구름 쪽으로 시선을 떨어뜨리며 말하였다. 이 말이야말로 부처님께서 설성 동인을 위해 만들어낸 말인가 싶소. 초희는 또 끌껑 웃었다. 명심하리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게 뜻대로 돌아가 주질 않소이다. 그 말 끝에 초희는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끌껄껄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사방 허공으로 흩어져갔다. 김도희 대감이 2조 판세에 임명되었다는 편지를 가지고 팔룡이가 내려오자 그의 침울한 기분을 쫓으려 며칠간 실험하던 초희는 대응사 일지암으로 돌아갔다. 그가 돌아간 후 며칠간 추산은 혼자 구들문을 반쯤 만져놓고 앉아서 꿈속같은 지난 며칠 동안의 즐거움을 반추하고 있었다. 부타가 어느 마을에 머물 때 그의 시자인 아난다가 한 질문을 던졌던 고사가 있었다. 대덕이시여 우리들이 좋은 벗을 갖고 좋은 둥지 속에 있다는 것은 이미 성스러운 이 도의 절반을 성취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지는데 어떻습니까? 그때 부타의 대답은 이랬다. 사람들은 나를 좋은 벗으로 삼음으로 넓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넓음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병들지 않으면 안 될 몸이면서 병에서 해방된다. 또 반드시 죽을 모이면서 죽음으로부터 자유롭다. 그러니까 좋은 친구 속에 있다는 것은 도의 전부이다. 그는 이 대목을 생각해 내곤 혼자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다. 초희와의 우정은 거기까지 미친 것은 아니나 능히 그런 경우를 생각나게 하였다. 이날로 그는 구들 창문을 반쯤 만져놓고 초희가 오늘쯤은 대응사 일을 가닿았겠나 생각하고 있었다. 그때 뒤뜰 멀구슬 나뭇가지에 험상굳게 생긴 까마귀 두 마리가 날아와 앉아서는 까악 까악 급하게 울었다. 그동안 그가 얻어뜨린 것으로 이 고장에서는 까마귀의 울음소리로 소문을 점치고 있었다. 깡굴락 깡굴락 한가하게 곱게 울면 그것은 좋은 소식이 올 징조요. 까악 까악 굳고 급하게 울면 급하고 나쁜 소식이 올 징조라는 것이었다. 이 고장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아내의 사망 소식이 날아온 후로 그는 누가 편지를 가지고 오면 먼저 겁붙어났다. 무조건 두려운 생각부터 덜컥 들었다. 그런데 그날 저녁때 여기서 길뜬한지 한달도 채 안되 무시해놈이 흘레벌떡 돌아왔다. 그만하면 올라가자마자 선다름에 돌아 내려온 것이 틀림없었다. 어이니리냐? 주사는 그놈의 표정만 보고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침에 뒤뜰 멀구슬 나무에 와 앉아 울던 까마귀들의 검고 흉측한 뿌리가 떠올랐다. 말썸 역주옥 겹 황공하오나 교희대감님께 오서 어찌 됐다는 말이냐? 교희대감님께 오서 세상을 뜨셔 사옵니다. 그는 행장을 더듬어 편지 한 장을 꺼내어 주사 앞으로 내밀었다. 주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 편지를 집어 펼쳤다. 그것은 사촌형님 교희씨의 부고가 틀림없었다. 눈앞이 뽀얗게 흐리고 집간 마당이 퇴색되듯 삽시에 벌겁게 번져갔다. 구전일 호투로 오는 법 없다더니 충결된 그의 눈에서는 허연 눈물이 소리없이 솟아나고 있었다. 그 자신이 그렇듯 기울어져 수습할 수 없게까지 된 데다 가장 의지하던 아내의 횡사, 게다가 집안일을 가장 소상히 알아처리해주고 변함없는 증을 보내주던 사촌형까지 타개하고 말다니 이제야 참말로 나는 끈끈킨 쪽박신세가 되었구나. 이 사촌형님은 그의 부재시에 집안일을 알아처리해줄 뿐더러 아내의 장례시에는 모처럼 마련해 두었던 관들까지 양도를 해 주었었다. 기둥이 쓰러지고 석가래가 문어 앉았다. 사촌형님의 조릴은 2월 28회 그는 편지를 무릎 위에 놓고 문지방에 기대 앉아서 마당이 어둑어둑할 때까지 넋을 놓고 있었다. 초의로 하여 겨우 나아져가던 기분이 다시 정막강산이 되어버렸다. 이날부터 그는 또 밤늦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하고 뒤체었다. 혓바닥에 가시가 벗짝 일었다. 가슴에 돌을 얹어놓은 듯이 묵직하고 눈도도 침심하였다. 뼛속에 굳은 물이 고인 듯이 노곤하고 그 때문에 누워서는 끙끙 알았다. 이제 수습해 볼 수 없게 기운도 쇄잔하고 몸도 지쳤다. 아무것도 더 바랄 것이 없었다. 그는 못견디게 괴롭고 불안해지면 거리를 지나 덜로 나갔다. 낮은 돌담들이 양옆에 따라오는 길. 이 길바닥에는 군데군데 마소의 똥들이 내 갈겨 입곤 했다. 겨울동안 데친 듯이 시들었던 보리밭들이 파랗게 되살나기 시작하고 길가나 바툰 덕에는 수수나 무리가 꽃대를 내밀고 있었다. 그 무성한 수수나 무리들은 그대로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거기다 이곳의 수수나는 꽃판이 커서 한 꽃대에 수십 개의 꽃이 매달려 있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꽃은 겨울이 한창인 쟁월 말께부터 2월 초에 피기 시작하여 3월까지 이르는데 이때는 산야와 밭둑이 수수나로 가득 차서 미생눈이 대지를 덮은 것만 같았다. 침침한 시선을 가늘게 뜨면 시야 가득 흰 꽃들이 들어와 찼다. 그러나 이 지방 사람들은 이 꽃을 귀한 줄 몰라 귀찮은 잡초로만 유겼다. 밭 둔 덕에 호미나 낫으로 무참히 베어내버린 것들이 늘려있기도 했다. 이름조차도 마늘꽃이라고 부르고 있었다. 추산은 이런 광경에 접할 때마다 그 꽃들이 괄시받는 일이 자기 신체처럼 여겨졌다. 뭘 이해란 참으로 무서운 것이었다. 그는 한 수 시를 지었다. 푸른 바다 푸른 하늘 시름 가시고 너와의 선녀는 다 할 수 없어 호미 끝에 버려진 예사로 너를 오롯이 창가에 놓고 키우네. 그는 실제로 수순화의 꽃대 한 줌을 뜯어다가 작은 온기단지에 물을 담고 거기에 꽂아두었다. 꽃의 모양도 그렇군요와 향기 또한 그만이었다. 온 방안에 향기가 가득 차고 넘쳤다. 마당에서 일을 하던 강훈장의 처가 신기한 듯 다가와 보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말라였다. 그것도 제법 곱다 꽂아놓으니까 그녀는 한참이나 꽃을 들여다보고 냄새를 맡으며 서있었다. 제주에는 초목의 종류가 많고 꽃도 다양한 때문에 이름 모르는 풀 잘 모르는 꽃들은 설사 그것이 귀한 것일지라도 괄시를 받고 있었다. 그는 이런 버려진 자연과 꽃들에게 서서히 애정과 관심이 솟구치고 있었다. 꽃대 끝에 소복한 동그란 송이 그 맵시 깨끗하고 그윽하거나 매화는 고매하나 섬돌곁 신세 맑은 물가에 있어 수순이런가 수순에 대한 찬양은 해도해도 모자란 느낌이었다. 그는 또 수심을 난치는 일로 달래보려고도 했다. 난을 치는 일은 억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정성도 쏟아야 했다. 그 때문에 한골로 정성을 모으는 데는 좋은 일일 거리였다. 나는 산방산에도 많았다. 한나는 흔치 않았으나 춘나는 산기슬게 드문드문 돋아나 있었다. 상목 관목이나 소나무의 밑둥 같은데 그것들은 낙읍의 층을 뚫고 싹을 내밀고 있곤 했다. 이런 봄출이 되면 이것들은 이파리와 함께 색색의 꽃송이들도 내밀곤 했다. 그러나 이구장 사람들은 아무도 이 꽃들을 눈여겨 보려 하지 않았다. 더물고 귀한 한란을 여기서 찾아낼 수 있었던 일은 그에겐 은근한 기쁨이었다. 그는 이 난 한 포기를 나무 밑둥의 부엽토채 캐하다가 깨어진 항아리 굽에 심었다. 그리고 하루 중의 한간 시간에 그걸 보고 있으면 은밀한 기쁨이 가슴 밑바닥에서 샘 솟았다. 산중에 찾고 찾고 또 찾아서 붉은 꽃 흰 꽃 찾아내었네. 한 가지 보내련들 길이 멀구나. 이슬 향기 차기가 지금 갖고져. 그는 한란을 처음 찾아낸 날 배소로 돌아와서 시안수를 지었다. 그리고 그는 붓을 들어 난을 쳤다. 그는 되도록 신기를 모으고 분위기를 살려 난을 치려 했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난을 치는 데는 반드시 붓을 세 번 궁굴리는 삼전의 묘법을 써야 하는데 쭉쭉 두 번 뽑다가는 어느새 붓이 멈춰 있곤 했다. 생각처럼 마음을 다스리기가 쉽지 않았다. 산 위의 난초꽃은 아침에 피나 산 흐리 난초꽃 때 아직 봉을 다. 그린 사람 뜻한 마음 덧이 피란 것 동풍만 수고로이 사이에 넣다. 이는 그윽하고 청순한 한떨기꽃 알려지기 싫어하여 연하에 잠기다. 오가는 나뭇군 혹시 길랠까 다만 높은 산 하나 그려 가려준다. 난을 그리고 마침내 판교의 시를 써 넣기까지는 며칠이 걸렸다. 상우가 난을 그려 보내주십사는 엉서그린 편지와 함께 화선지 뭉텅이를 보내온 것이 이 무렵이었다. 주사는 자신의 서자에 대해 남다른 연민의 정을 품고 있었다. 더구나 이놈은 상무를 양자로 드리고 난 다음부터 성격이 더 삐뚤어지고 있는 듯 여겨졌다. 간호들의 얘기를 엿들어도 성질이 거칠어지고 욕심이 터무니 없어졌다는 것이었다. 주사는 보내온 화선지 뭉치를 받아앉아서 그 심보를 실감하고 있었다. 이놈이 장차 어찌 될 놈인구? 그는 아무래도 이놈이 가문의 골칫거리가 될 것 같은 예감을 떨쳐버리지 못했다. 그는 이런 아들놈의 교정을 위해서 정신을 가다듬고 편지를 썼다. 상우에게 난초를 치는 법은 역시 예설을 쓰는 법과 가까워서 마침내 문자향과 서근기가 있은 연후에야 얻을 수 있느니라. 또 남법은 그리는 법식을 가장 꺼리니 만약 화법이 있다면 그 화법대로는 한붓도 되지 않는 것이 좋다. 조희룡 같은 사람들이 난초그림을 배워서 치지만 끝내 화법이라는 한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가슴 속에 문자기가 없는 까닭이다. 지금 이렇게 많은 종이를 보내왔으니 너는 아직도 난초치는 경지와 취미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처럼 많은 종이에 그려달라고 하지만 특별히 싹을 토연해서 난초를 그릴 수 있는 것은 서너 장의 종이에 지나칠 수 없느니라. 신기가 모여들고 분위기가 물어놓아야 하는 것은 서화가 모두 똑같으나 난초를 치는 데는 더욱 심하근을 어떻게 많이 얻을 수 있겠느냐. 만약 화공들과 같이 화법에 따라서 치기로 한다면 비록 한붓 가지고서라도 천장의 종이에 친다고 해도 가능할 것이나 이런 식으로 치려면 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좋다. 이 때문에 난초를 치는 데 있어서 나는 많이 치는 것을 즐기지 않았으니 이것은 너도 일찍이 보던 바이다. 이제 약간의 종이에 그려보내고 보낸 종이에 죄다 그리지는 않았다. 모름지게 그 묘법을 깨달았으면 좋겠다. 난을 치는 데는 반드시 세 번 궁글리는 것으로 묘법을 삼아야 하는데 이제 너가 친 것을 보니 부서를 한 번 쭉 뽑고 곧 끝내버렸구나. 꼭 삼전하는 것을 힘써 익히기 바란다. 대체로 요사에 난을 친다는 사람들이 모두 이 삼전의 묘법을 알지 못하고 함부로 찍어바르고 있을 뿐이니라. 다 써놓고 보니까 너무 질책조가 된 것 같았다. 그러나 이놈을 사람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따끔한 질책이 필요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오래 신경을 모으고 있어서인지 눈이 다 침침하였다. 목도 부은 듯 아팠다. 다행히 이놈이 아비의 글을 받아보고 깨치는 바 있었으면 하거니와 오히려 삐쳐 나간다면 어찌 될 것인가. 사람을 가르친 일이 매우 어렵다는 걸 실감했다. 요즘도 아무 때나 시간되는 대로 찾아오는 서생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있지만 이들에게 보다 자기 자식 하나 가르치기가 더 힘든 것 같았다. 소치가 두 번째로 추사의 배소를 찾아온 것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칠월이었다. 이 고장의 무더위는 숨이 까풍 넘어가리만큼 무더웠다. 밭이랑의 콩과 조들도 숨이 막히는지 한낮이면 이파리가 소들소들했다. 지붕 위로 뻗은 호박 능굴도 맥없이 시들어 있곤 했다. 그 흔한 바람은 다 어디 갔는지 이런 갑갑함 속에서 먹이나무에 앉은 매미 소리만 시름시름 들려왔다. 이날도 그는 마루 끝에 앉아서 시상 하나를 떠올리고 있었다. 맨드람이 두어 줄기 장독 동편에 피어있고 외양간 지붕에 호박 능굴 뻗었네. 새해 가호 시골집에 꽃소식 퍼지니 피어오른 해바락이 열자 높이 붉었구나. 바람을 끓어진 소치가 정랑 안으로 들어선 것은 바로 이 시를 다 짓고 난 다음이었다. 아니 이 사람 여해가 어디 이웃집이라도 되는가? 수사는 반가움에 버럭 역전같은 소리가 나갔다. 그가 중부의 붐을 받고 육지로 떠난 것이 재작년 5월이었으니까 그가 온 것은 만 2년 만이었다. 그동안 몇 차례 소식이 오갔지만 이렇게 또 만나게 되리라고는 전혀 뜻밖이었다. 그는 바람을 벗고 위로 올라가 서성님께 큰절을 올렸다. 별거 없으셨습니까? 저는 대둔사에 있다가 이용연대감이 제주목사로 오게 되자 그 막화에 들어 그제 제주로 왔습니다. 이용연의 막화로? 예, 대감께서는 서성님께 안부를 전하랍시는 분부셨습니다. 크, 잘됐구먼. 예, 한동안 마음 놓고 서성님을 찾아 매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사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내 금방 이런 시를 끄적거려 봤네. 수사는 자기가 쓴 촌사란 시제의 시를 소치 앞에 펼쳐놓았다. 대단히 아름다운 풍경이 옵니다. 오히려 그림이 무색할 지경입니다. 과찬일세. 그런데로 마음에 들게 그려진 소품이야. 소치는 그제야 바랑에서 마련해 온 음식들을 꺼내놨다. 차와 절간에서 먹는 약간의 마른 반찬과 꽃감이 나왔다. 그 오랜만에 꽃감을 보는구먼 작년에 마련한 것이었다. 예, 작년에 만들어 보시해 온 것을 서성님 생각하고 간직에 두었었습니다. 꽃감이 아니라 정성을 먹는 셈이구먼. 서성님 고생에 비하면 그거야 정성이라 하겠습니까? 사제간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따스한 시선들이 서로의 눈속에 열기를 빨아당기고 있었다. 대정현감 이모호가 두 번째로 그를 찾아온 것은 이목사가 부임해 오고 소치각의 배소를 찾아오기 시작한 한 달쯤 후였다. 그는 이번엔 대낮에 포졸두를 대동하고 왔었다. 대빵만한 현회나 업무는 매한가지라 어찌나 바쁜지 자주 찾아뵙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맞대하고 앉아 갓을 숙여 인사치레를 했다. 별 말씀이 옵니다. 되레 심려를 끼쳐 들는 걸 죄스럽게 생각하던 차였습니다. 그동안 소문은 익히 들었었지요. 마을아이들에게 서당을 열어 훈하게 열중하신다는 소문 잘 알고 있습니다. 유생들과의 교류도 알고 있었고요. 예, 그런 것도 삼가야 옳은 일이 오나 동네분들 간청이 너무 간곡하여 일 없습니다. 아, 이 고장 사람들에게 이익을 끼치는 것이니 되레 장례를 할 일이지요. 그는 처음 왔을 때의 대면대면 하던 것과는 다소 태도가 달라져 있었다. 호의적이기까지 했다. 추산은 그 영향이 신인 목사 탓이라는 생각을 했다. 목사가 그에게 선물을 보내고 또 그 마카에 있는 소치가 늘 어울려 다니는 것이 현감의 태도를 바꿔 놨을 것이었다. 추산은 그를 위해 또 차를 다렸다. 그가 함께 차를 마실 상대가 못됨을 알면서도 면전박대를 할 수는 없었다. 가난한 스생의 적소라 대접이 변변치 못합니다. 어레, 그렇지요. 이런 곳에서 무슨 대접을 바라겠습니까? 그보다도 무언가 불편한 게 있으시면 서슴치 마시고 말씀을 하십시오. 이제 비차간의 뜻도 알고 마음도 통하게 되었으니 과분한 조치이십니다. 지금도 너무 과분한 대접을 받고 있소이다. 원래 땅도 인심도 척박한 곳이라 불편이 많으실 것입니다. 게다가 한해 걸러컴씩 흉년까지 겹치니 아니올시다. 오히려 동네에서 너무 잘해주시는 쪽이지요. 그건 전혀 꾸며낸 말만은 아니었다. 동네 사람들은 대부분 무식했으나 그만큼 순수했으며 그를 위해서는 뭐라도 돕고 싶어하는 눈치들이 분명했다. 그런 의사 표시를 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다. 어쨌거나 현감이 이 정도까지 된 것은 그를 위해서는 다행한 일이었다. 그는 문득 지난 날의 꿈을 떠올렸다. 규양원 중 보호가 목사의 미움을 사서 돼지처럼 몰려다니다 몽둥이를 맞아 죽어가던 장면이었다. 또 조정철의 경우만 해도 혹독한 처지에서 규양 생활을 했었다. 그를 좋아했던 한 처자는 흉계를 꾸미려는 광가의 마스터가 장사를 당하기까지 했지 않은가. 그러고 보면 자신은 뭐니뭐니 해도 다행한 쪽이었다. 가시 우를 쌓고 윌이 안치된 입장에서 이 정도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건 호강에 속했다. 그는 새로운 이 목사에게도 고맙고 특히 자기를 위하여 이렇듯 애쓰는 소치가 고마웠다. 따지고 보면 오늘 실로 2년만의 현관 방문도 그들 덕분이 아닌가. 식은 찻잔을 들고 앉아서 그는 누구에겐지 모르게 한없이 감사하고 있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